피라미디의 완성 한글 창제 나라만삼이 중국에 가라 무차하러 서로 선비하네 전화기의 발명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나요? 인류의 역사 속에는 언제나 심사와 평가가 함께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자취 뒤에는 심사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위대한 발자취 뒤에도 심사평가가 있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심사평가로 대한민국 의료의 성장을 돕는 일 심평원이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